1. 우리 나이로 15살 때 제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 어머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나이로 어머님의 나이 53세 많지 않은 나이에 어린 외아들을 두고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86세를 일기로 제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 못나고 부족한 외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여인을 왜 다 보고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여인의 기도를 어찌 다 듣고 응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던 제가 거짓 없는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제 어머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말입니다.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된 저는 제 첫 전임 목회지였던 주님의 교회에서 10년 임기를 마친 뒤에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한인교회를 3년 동안 섬겼습니다. 당시 제네바 한인교회가 다른 목회자가 자원할 정도의 규모라도 갖추었다면 저는 제네바 한인교회의 청빙을 사양했을 것입니다. 당시 제네바 한인교회는 설립된 지 20년이 되도록 전임 목회자를 단 한 번도 청빙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이 출석하는 주일이라고 해도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50명이 채 되지 않던 그 제네바 한인교회는 제게 사례비를 다 줄 수 없으므로 가족들을 서울에 남겨두고 제 혼자 제네바로 와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3년 동안 섬겨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제 절아 너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가지 않겠니? 하고 프로포즈 하신 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곳이라면 모르지만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셨는데 그 프로포즈를 제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1998년 9월 3년 기한으로 제네바에 갔습니다. 제네바는 인구 17만 8천명에 불과한 유럽 내에서 작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서울시 마포구의 주민만도 38만 9천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제네바가 얼마나 작은 도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한 제게는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할 집을 구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숙박업소에서 묵었는데 그 숙박업소 제 방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없으니 인터넷도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겨우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 아파트에 전화를 가설하는데 또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해서 두 달이 넘기까지 제가 공중전화로 제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가족들은 제게 먼저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셈이었습니다. 겨우 전화선이 들어오고 인터넷도 연결되긴 했는데 당시 제네바 인터넷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인터넷 사용 요금을 분 단위로 지불해야 했고 더욱이 제가 서울에서 사용하던 전자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제네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메일 주소를 따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를테면 제네바에 도착해서 두 달이 넘어서도 제 가족을 제외하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제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딴 제네바에 홀로 떨어진 저는 그렇게 그동안 제가 알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도시 제네바에 제가 알던 사람들로부터는 잊혀져가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작은 제네바 한인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면 그 어디에도 광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러 도시에서 매해 그 수련회에 많은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참석도록 하셨고 저를 유럽 거의 모든 도시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작은 제네바 한인교회를 목표하던 시절에 제가 선포한 설교와 그 작은 도시 제네바에서 제가 쓴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세계 많은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도시 제네바에 앉아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세계 많은 한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신뢰받는 목회자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제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작은 도시 제네바에 떨어져 있는 제 삶을 다 보고 아시면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에서나 제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거짓 모함이나 돌팔매질 앞에서도 이 세상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작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제 삶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의 죄찜을 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실 때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로마 제국 사람들 99.999%는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69억 명의 인류 가운데 무려 22억만 명이 2000년 전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 보고 아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 일으키시사 영원한 부활의 구주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소망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까지 그 예수님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고 다 알고 계심을 또한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든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보고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세상 무엇이 나를 절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우리를 보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힘과 소망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본문 디모데의 인생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의미가 새롭게 승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외 딸을 위해 기도하는 늙은 과부의 기도도 들으시고 의지할 곳 없는 홀어머니가 외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도 다 들으실 뿐 아니라 가련하고 이름 없는 그 여인들의 보잘것없는 외손자와 외아들의 삶도 다 보고 아시며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고 내 자식을 위한 나의 기도도 듣고 응답해 주셔서 보잘것없는 우리 각자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레체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다 보고 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장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날로 새로운 의미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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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